맞으면 잡는다 좋습니다 가서 쓰면 1AP 몰아줘야 되는데 그죠 AD가 뭘 해야 되지 Z? Z는 뭘 해야 되지 Z 상대 AD를 싸이온 어때 이걸로 한 번 가보자고 L.I. 전멸 가볼까 아니 뭐 욕을 그렇게 하니 아트록스야 라고 할 뻔이니까 그죠 라고 할 뻔은 인정이지 라고 할 뻔 아 아 이거 맞아요? 전멸이라도 빼겠다 그건가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이거 예 아 어 파이킹 레이스 어 안 피하고 아 이리 오세요 저거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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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걸이 미니언으로 때리면 되지 그러면 미니언 하나 뒤에서 이제 100% 데미지를 많지 않도록 숨어있고 미쳤나 띄우즈킹 어 어 어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쬐면 죽어야지 그냥 어 한 칸 먹을게 너 욕심부렸잖아 흐흐 한 칸 압수 다음엔 그러지마라 어 어 따끔하지 우리 바탄도 따끔해하네 아니 힘들 그 그러면 어려워요 게임이 이리 죽는 곳이니 아 사비 잘 빠졌네 어 네이스 제드 너 텔포 없잖아 이거 터 어떡하게 터 버려 한 칸 먹을게 그러면 안 버렸네 아 아 네이스요 오 체압골드 솔로가 먹은건 아쉽지만 네이스요 헤드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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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할거야 이 녀석아 아 집 가야지 그러면 호호호 호호호 집 가야지 어 어 오케이 내가 쫓아낼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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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합니다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다트 네이스요 자 제드가 안오면 자 자 철거를 아껴놔요 왜 와이 여기있으면 되니까 밀게 내라 모르겠다 밀고 바텀으로 갈게 미안합니다 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일킬 0대03인데 제약홀드 300원 이력이 쉽지 않은데 이게 쌔이нал Qi dre 미드 쪽에 있네 단종 따 따 레이스요 안 오네 어? 따 따 따 아 살려줘 도와주세요 어? 아 따 따 따 아 네 니달리가 잘 노렸다 창을 저한테 셀프업도 했는데 룰루한테 살짝 노룩 패스 느낌으로다가 이제 눈은 저를 보고 있었지만 살짝 이제 몸은 룰루 쪽으로 쏠려있는 뭔지 알죠 어 큰일난거 같은데 이거는 상대 더하는데 알았쇼 어 다행이다 저거 데이스 데이스 따 굿 나쁘지 않아 이동도면 일단 갈게 굿 따 굿 아니 왜 나미가 여기있냐 그래 그럼 바론가드 쳐주죠 내가 탱커니까 딱 든든한 느낌으로 내가 탱커니까 딱 든든한 느낌으로 어 아 아 아 이거는 밀어야지 그쵸? 반드시 밀어야지 굿드라여도 바론 법법 못들잖아 그쵸? 자 밀게 여보세요? 철고 나왔습니다 그 철고 나왔습니다 철고 나왔으면 밀려야지 케인이 미드 여기 누가 있는거지 그러면? 마렵네 아니 까비 다음이 노플 아 네 까비 상심 아 아니 이게 까비요 짜 짜 짜 짜 짜 아 아 나미 왜이렇게 잘 맞춰 아니 싸이온 이속 왜이렇게 느려 뭘 잡았니 그냥 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꿀잼 밀게 수고하셨습니다 뭐요? 아니 딜량 레전드 간신히 룰루를 이김 하지만 사이언 7보면 안된다 포탑에 가한 피해량 이걸 봐야지 그죠? 야 카소스 포탑 한 대도 안쳤어 상대는 3명이 안쳤네 고맙습니다 5위 정글까지 보고 뽑아도 될까요? 물어보고 스탑을 한 번 아 힘들면 카사린 못하지 그죠? 카이사를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죠? 말고는 딱히 이번엔 스태틱 안가고 해볼게요 상대 뭐지? 서폿 말자 아니면 서폿 조이인데 탑 요네 근데 서폿 말자를 요즘 할거 같진 않은데 그죠? 미드 말자라고 생각하고 텔포 들고 하죠 근데 이럴줄 알았지 너무 검거 수압까지 해서 미드인 척하는 조이였구요 요즘에 누가 서폿 말자를 하냐 옛날 어? 시즌 언제야 말자 나오던 그때도 아니고 그죠? 수압까지 아깝다 2렙 찍기말고 1렙에 그냥 들어가볼거 그랬나? 뭔가 아쉽네 만화는 다 썼거든요 핀드만 조심하면 될 듯? 핀드가 아래쪽에 보였어가지고 제노 사비 탈스로 올 때 오히려 방침하고 있을 때 어 오히려 방침하고 있을 때 imar차 탈포 좋습니다 됐다 베이스요 빠르게 먹고 빠지죠 이거는 좋습니다 270골드 뭐야 베이스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어떻게 된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좀 사람구실 하겠다 그죠 와 너무 아까운데 저거 아 저기 안돼 저거 버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죽어 아깝다 위로가면 말자 오니까 이쪽으로 빠지죠 뭔데 형 좋아 와 와 이게 탈진이 있어? 너무 아깝다 사비용 나 궁은 없긴 한데 나 궁은 없긴 한데 좋아요 이런거 와우 자미 원복 콤보 좀 맛있는데 헤카림이 궁을 잘 썼다 상대가 시야 없는줄 알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 보고있는 상태였어서 반응이 좀 잘 됐죠 굿 제 기억상으로 여기서 이제 진화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갔나 이렇게 갔나 어 네 요네 간다 말자하구나 요네도 갔네 탑을 좀 밉시다 탑을 좀 밉시다 탑이 네이스요 7대21 슬슬 서레인이 나올 때가 되는데 18분인데 그죠? 뭘 뭐 더하니 얘들아 그죠? 끝났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을게 아 그래 아 이해한다 자 좋다 허허허허하 저희 여깄있잖아 저버려 안가네 와우 아 이게 안 좋아? 베이스요 운해 있는데 헬포로 올 수도 있음 상대 다 안 써서 운해는 근데 공도 있어 쟤 안 오냐 근데 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내가 가는게 맞아? 가기 좀 재미한데요? 아 W 옛날이라서 맞췄다 진짜로 왜 이렇게 못 맞히니 그래 나 맞기 싫어 아 이게 안돼? 와 윤회 레전드 어어 아니 라일라이 가니까 너무 느려지는데? 말자 가까이 붙으면 안되겠다 데미지도 좀 투콘데 세고 너무 아픈데? 와우 어 그래 진 전멸이 안 좋은 곳으로 변하네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 이거 할 수 밖에 없음 16대 33인데 3령이라도 안먹으면 진짜 답이 없거든 킨드 이거 들어올거 같은데 무조건 들어오지 저거는 오케이 강타 싸움 안하면 되지 그러면 흐흐흐 데이스요 굿 빠졌네 아 이거 이긴다고 너가? 아니 요네야 나 템을 봐 그거 좀 쎄요 나 4점 오커야 실드량이 지금 1216인데 그죠? 여기 아비 아비 아 좀 아쉽네 보통 리그죠?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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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고기 왜 이렇게 어렵냐 뭘 오랜만에 하니까 그죠? 좀 잘했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좀 아쉽네 맞으면 잡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급을 좀 사오죠 이거는 바로는 안 치는 것 같던데 상대도 치나 설마 가버려 아보같은 녀석 아 어우 죽을 뻔 종쿨이 실쿨이었는데 다행이다 버려 뭐야 되지 전멸이요? 뭔가 사실 안 써도 됐을 듯? 근데 간지 미쳤잖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캐릭 수고용 수고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